자 오늘은 저희 지리산별마루 산마를 지금 파종하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는 산청 단성 1농장입니다 한동안 빛 때문에 파종을 못하고 있다가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은 그래도 오늘 어느정도 파종이 다 마무리가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인부들을 구하기도 힘들고 여러모로 어려움이 참 많습니다 일단 파종 간격은 25cm로 지금 맞추고 있는데 아무래도 자료가 안되고 소론을 넣어보니까 조금 들쭉날쭉한 감도 없지 않아 있구요 그래도 다년간 마루 파종 하신 분들이라 바람 잘 하시고 계십니다